안녕! 안녕! 같이 가자! 저희가 일본에 오자마자 도착한 곳은 바로 마루이 파워스토어! 왕크게 할거야!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맞아요! 하리가 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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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유니버셜 회사에 와 있어요 맞습니다! 일본 일정들을 대부분 여기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컴백이잖아요 원래 저번에 일본 데뷔였는데 컴백이다 보니까 진짜 느낌이 확실한 건 엄청 보고 싶었다는 거 너무 반갑고 정겹고 전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크고 똑같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런 마음은 똑같은데 되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저기서 카메라 테스트를 좀 하고 왔는데 제가 너무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러리 좋아요 좋다는 말이었어요 싸이하는 거 보시겠어요? 세은이 땅이 싸이 나는 거 보세요 안녕! 저번에 제가 이거를 레어템이다 한국어로 썼어 이걸 제가 세은이 응 코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구별을 잘 못해버린 거죠 저번에 왔을 때 세우소라고 읽으신 거예요 저희 직원분께서 라이브를 하러 왔어요 라이브를 하러 왔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요 Don't worry 왜냐? 나는 나를 믿어 오케이 잘할 수 있어 어 너무 세게 때렸다 제가 카메라 앞에 봤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특단의 자취인데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이따다이타 파워되 리온 카츠도 가운바리마스 하려고 제가 여기 붙여놨어요 자꾸 헷갈려가지고 오픈척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딱 오자마자 온 오프라인 다 스위스 만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뜻깊었고 오늘의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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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저희 이런 스테이시한 그룹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냥 소개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분은 스테이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 좋은 기운을 받아 저희 일본어 축하이팅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해보자고 가운바리마스 해보자고 가운바리마스 파이팅 할까요? 가운바리마스 가운바리마스 하나 둘 셋 가운바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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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일본어 활동 2일차고요 도쿄타워 레코드에서 저희가 첫 무대를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가운바리마스 통과 들어가임대요 가운바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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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운바리마스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요 빨리 스윗 만날 생각이 지금 와쿠와쿠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TMI를 말해보자면 여기 S 있잖아요 여러분 스테이씨, 스윗, 시음 다 되는 S라서 제가 좋아하는 알파벳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오늘 큰 변화가 있어요 안 지 아세요? 앞머리 짜렀어요 어때요? 짧게 짜렀어요 아 감사합니다 짧게 짜렀어요 그 옷을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까 인터뷰를 하다가 통역해주시는 분께서 말짱 얘기를 들으시고 엄청 웃으시면서 귀여워해주셨거든요 저 사실 말짱이란 걸 그렇게 귀여워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메론빵 저기요 그 아이사 금기 메론빵 금기요 메론빵 아니 저거 볼 때마다 회사 분들도 메론빵을 메론빵이다 이랬 수 있는데 호우 빵 아니야 너는 호우 빵 아니야 아니야 호우 빵 맞네 표현하는 게 없긴 한데요 찰떡 찰떡 이상한 거 할 것 같아 아니 아직 찰떡인 게 없어 찰떡 찰떡 물가물 모양의 빵은 없나? 스쿰 다 처음부터 생각났었는데 미흐를 말해주신 그랬지 어 스쿰 좋다 스쿰 스쿰 나 스쿤이야? 오 스쿤 스쿤 소리 질려 스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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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시끄덕 스쿤 시끄덕 스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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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부 점심 제 정치 chanting 여러분의 창법가 각기만 자 좋아요 っていう服をね、開発しましたね 아~~ 자아! 일찍 끝났습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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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イスクリームと別のモードよ プラドチームの裔光を 去思った アファルトソース フェディベル パパパパパピラ ティベル フェディベル フェディベ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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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名 полを 送信いただきまして 人の名無を 送信を送ってください 아이오 두루두루둔 명함을 전달해요 두루두루둔 나도 크게 점검다 아 왜 이렇게 얇아? 저기 두꺼구요 오 크게 갔다 스테이징이 왔다 이 친구 스테이징 발자국 남미 구간 스테이징이 다 안녕하세요 타워레코드 오신 가능합니다 스테이징 코너는 저기있구요 스테이징은 어제왔다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왔다왔어요 한 번 늦으셨다 결제는 어떻게 해요 스테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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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테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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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완전 진짜 너무 대박 스테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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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또 한달이 끝 오늘은 프로그램 촬영과 인터뷰와 아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안심거롭게 약간 가루쿡 도시락같이 생겼다 뭔지 아세요? 가루쿡? 너무 이쁘다 얼른 먹고 잠도 열심히 촬영해야 되요 영화 미니언즈댄스 크림 나뭇크림 제 꼬리쪽에 닦아줘요 보인다 이렇게 닦아줘야죠 정말 밀당하네 내가 밀당할렸데 실패다 이거 저희가 찍었거든요 이거 저희가 찍었거든요 같이 하고 싶다고 실무지를 그래서 오신다고 직접 여기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오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떨려요 네 가와이 신기해요 뭔가 일본 연예인 오늘 보는 느낌이 맞죠? 너무 신기했어요 미력과 오이네 아리갓도그장 오죽하네 오우 내방 내방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어때요? 완전 넓죠? 여기 다 제 방이에요 오늘 잠깐 여기서 촬영하기로 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다음에는 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와서 더 더 뭔가 많이 얘기하고 많이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타이마쇼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너무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바이 야바이 제 명찰 엄청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입술을 진짜 뽀뽀한 거거든요 그리고 입술을 그린 거고요 뒤에 짠 전화번호도 적어놨어요 뭐게 궁금하죠 언니 진짜? 아니야 바보야 아니에요? 깜짝이야 진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남은 진짜 이 번호가 있을 수도 있어 아 당루 아쉬워 멋있어 지금 라디오 녹음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연습해야 돼요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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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어서 오세요 멤버들 오면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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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멤버들 좋아하겠습니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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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씨 렌즈 스테이씨 오늘은 굉장히 어무시록 갔다 댔스네 재밌었어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약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목이 잠기고 있지만 오늘 정말 재밌었고 일본 활동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또 팬분들 아주아주 가까이서 만나는 날이거든요 안녕 그래서 오늘 잠 못 잘지도 몰라요 내일 봐요 음.. 일본어로만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 자 네 오늘 말은 저희 오늘 될ple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에서 한번 많이 보냈어요 선생님 아리가려고요 이리와 내 제발